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저희가 광고 보고 왔습니다.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뉴욕주식이비스타 장무석 부사장님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요즘 컴퓨터 세팅을 하느라고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세팅이 좀 오래 걸릴까요?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나와주세요.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구석입니다. 부사장님, 어제는 마치 미국 시장이 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수만 보면. S&P500의 0.00% 그러니까요. 저는 시장이 휘었나? 0.0001%가 빠져갖고 0.0001% 거의 보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또 스토리가 없는 시장 있지 않습니까? 얘기거리가 없는 시장. 정말 그래가지고 되게 지루한 시장을 보였는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더 올라가기 위한 잠깐 시험이 아니었나. 혹시 이대로 북클로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산타클로스 마주까지는 그러지 않을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별다는 시장에 어떤 큰 기폭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부터 좀 있으면 나올 만한 기사들과 소매점에 대한 실적들 그거 외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내일이 되겠죠. 내일은 이제 NB대가 나오는데 내일부터 좀 움직일까? 오늘까지는 별로 큰 이슈가 없고 해서 옆으로 좀 기른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점이 현대 약간 지루하지만 다음 주가 혹시 땡스기빙데이인 거 아십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혹시 뭐 준비 안 하셨습니까? 미국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어쨌거나 뭐 지금 다음 주 정도부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다시 올라갑니다. 큰 폭으로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해서 이제 조금 힘을 비축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어쨌거나 뭐 오늘 이번 주까지만 약간 헤매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차상치고칠 연승 연휴를 좀 기록하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72번 정도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는 걸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들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어려워하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6일째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그거 좀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팔고 한 5조 8고 끝난 게 아니었나 보네요. 지금 78억 달까지 더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8조가 넘어갔네요. 8조가 훨씬 넘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팔 거로 보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세 가지 주식을 준비했는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 3분기에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드디어 나왔군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별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해서 좀 간단히 보시면 되고. 또 골드막사스가 내년도 S&P500 지수를 5,100을 잡는 그런 모습이고요. 5,000도 아니고 5,100. 5,100. 어쨌거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실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고 왜 올라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 언제 사고 파는지를 알려주마라고 했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제가 따로 기사를 갖고 온 건데. 일론 머스크 씨인가요? 아니, 이게 아니고 미국 주식을 뭔가 테크니컬하게 분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팩테스트를 해서 언제 사고 팔면 가장 훈련이 좋은지를 이걸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겁니다. 이건데 지금이 11월 16일 아닙니까? 오늘 딱 여기입니다. 빨간선이고요. 지금 약간의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이번 주 후반까지 다음 초반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추수감사절 부근에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맘때 충분히 10번 이상 정도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누가 그린 겁니까? 이게 이제 35년 동안에 아무나 그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35년 동안에 평균. 11월 달을 평균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11월 달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끝난 거 아니야. 사상 최고치가.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니까 우리 슈카님은 다시 한번 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냥 뭐 아무나 저희 어머니가 그리신 것 같은데요. 끊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끊어진 거 있죠? 끊어진 거. 이게 휴장입니다. 휴장. 다음 주에 휴장이 있어갖고 땡스기빙데이가 휴장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저랬다. 땡스기빙데이 다음날 블랙프라이데이는 반장만 합니다. 반장. 그래서 오후 1시 끝나니까요. 그날은 정말 웬만한 거리가 없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연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 다음에 그림이 끊어졌는데 쭉 해서 1월까지 이어지고 2월까지 상승이 이어지는 게 보통 통계였습니다. 저 통계만 보면 미국 주식이 안 좋은 달이 거의 없네요. 항상 보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매월도 우상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웬만하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보면 좋겠죠. 너무 사기 아닙니까? 1월도 좋고 2월도 좋고 주식 주사하기 좋은 달은 11월과 12월. 있었죠. 있었습니다. 안 좋은 시가 있었는데 5월부터 10월까지는 안 좋아죠. 특히 그래서 5월에 떠나서 10월 돌아오자 그런 경험이 생긴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니 뭐 불만해서 아니요. 뭔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 시장이 꽤 오랫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구간을 봐도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저희가 재미있어 봐서 한 달을 쪼갠다든지 보게 되면 11월도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보통 이제 월말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다시 한번 11월 말에 강한 상승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땡스기빙데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워라운버핏이 어떤 걸 샀는지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오른쪽에 나오는 게 보유 기준 가장 많은 종목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애플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다음에 뱅커 아메리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입니다. 코카콜라, 크라프타인즈, 무디스, 버라이존 유에스 뱅컵, 다비타 다비타는 헬스케어 기업인데요. 이거는 신장 투석을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뱅컵은 뉴욕 멜론이 있는데 이들이 사실은 버크샤이스의 거의 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얼마 안 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다 보신 것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매면 안 했죠. 쭉 안 하다가 뉴욕, 유에스 뱅컵만 조금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거의 주식을 팔지 않았다. 사지도 않았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이걸 들고 가면 말 그대로 워라운버핏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네요. 딱 이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애플과 뱅커 어미니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플은 다 보유하시겠지만 뱅커 어미니카는 잘 보유하지 않아서 제가 그토록 말씀드린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매수한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노열티 파마라고 하는. 이게 첼스키어 기업인데. 이게 뭔가 했더니 작년 6월에 상장한 건데 임상시험을 하는 기업에 돈을 대주고 이들이 좀 성공하면 로열티를 받아가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 투자 기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걸 4억 7천 5백만 달러로 투자해갖고 지분을 매수했고요. 플로운 데커 홀딩스가 이게 바닥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집에 있다 보면 바닥재가 좀 안 좋으니까 갈고 했던 거죠. 인테리어 기업이라고 하겠네요. 이걸 2덕 달러로 일단 구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게 신규 매수였고요. 추가 매수는 쉐보런 에너지 기업이죠. 이걸 560만 추가 매수하면서 이게 다였고요. 거의 다 주식들은 변함이 없이 그냥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포트폴리오 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연 10%의 이익을 보는 게 벚꽃이 했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보게 되면 별로 그냥 다 아는 기업 아닙니까? 되게 좀 무난하다. 무난한 생각을 넘어서 무려 굉장히 지루해 보이죠. 지루한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애플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역시 버핏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이제 로얄티 파마는 버핏이 선정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분들, 웨슬러하고. 신무자들, 소령관은 뭐 신무자들 해야겠죠. 그 두 분이 아마도 후임자라고 하나? 그 분들이랑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로얄티 파마가 굉장히 주가가 재미없었는데 혹시 이제 만약에 나 이제 버핏의 어떤 철학을 따라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매수해본 것도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했다가 또 버핏이 다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 규모는 회장님 사인을 안 받고 실무진 측에서 뭐 좀 사 봤다가 맞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거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어쨌거나 이번 분기에 버크샤이스에 있는 제가 보기에도 살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주식을 샀다. 자사주소가. 자사주소를 샀다고 보이니까 제가 굉장히 좀 헌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고 특히 어떤 기업에 투자를 많이 못했던 분기로 좀 기록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야죠. 여러분들 이 폼 썰틴 F는 언제입니까? 분기 끝나고 40월 이내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미리 보지 마시고 40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보시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6일 동안 78억 달러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중이고 네. 열심히 팔고 있네요. 기총은 드디어 1조 달러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딱 1000불이네요. 네. 970억 달러 정도 보여줍니다. 제가 딱 찍었습니다. 1000달러 때.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히게 찍으셨네요. 기가 막히게 찍었죠. 이걸 제가 찍으려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찍으려고 왜 찍었는지 제가 이해 안 가는데 선슬라를 기원하는 차를 생각한 거거든요. 선슬라가 깨질까 말까 하는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슈카님. 깨진다고 보십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팔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대감이 워낙 크니까 좀 빠지면 기회로 많이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1000달러가 깨지거나 아니면 1조 달러가 밑에 왔으니까 주식을 매도할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지금 팔고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보여야 할까 물어보시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의 매도는 이 기업의 실적 어디에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영향을 안 줍니다. 물론 이제 수급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판매 혹은 보험사업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자율주행에 어떤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어차피 고점에 안 파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하신 분들 어차피 500달러도 매수 안 하신 분들이 지금 매수하시겠습니까? 500달러가 여러분들 올 3월에 500달러였어요. 이게 지금은 2배 된 겁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3전 4만 원일 때도 안 살려는 애들이 왜 7만 원 되니까 이렇게 살려 그러냐. 저한테 그러시길래. 그거는 맞는 얘기죠. 제가 샀기 때문에 별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요?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도 변하는데 주식을 향한 마음이야 안 변하겠습니다. 그렇죠. 테슬라도 천불이지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테슬라를 미리 사신 분과 안 사신 분들은 확연히 갈리거든요.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기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그러죠. 어차피 그때 안 사신 분들도 지금 또 안 사신 건데 그리고 똑같은 관점으로 해서 그때 고점에 안 파신 분들이 지금 굳이 8표가 있을까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기를 일단 일론 머스크 세금 문제가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차피 세금을 내기 위함이었고 또 많이 아시겠지만 돈이 좀 어차피 이분이 월급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일부 현금도 좀 필요하시겠죠.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기 파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너무 지루하게 파는 게 약간 문제가 되는데 거의 다 물량이 나온 걸로 보이고 조금 더 팔지 않을까 생각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트 테슬라 기업인 루시드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즘 뜨겁더라고요. 뜨겁습니까? 루시드? 루시드 같은 차 좋아하십니까? 저요? 네. 고급 세단. 아 고급 세단이요? 네. 고급 세단. 주시면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아 예예. 주시면 좋아합니다. 3분기 적자가 5억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9개월 동안에 15억 달러의 적자를 보인 기업입니다. 굉장히 많이 적자를 보이고. 지금은 돈을 못 법니다. 계속 돈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단 예약이 17,000대로 지금 약 13억 달러의 가치가 보여주다 보니까 이 한 대당 가격이 7만 달러 중반대. 중반대 가격을 보여주거든요. 한 번 충전하면 얼마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830km. 오 많이 가네요? 520마일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베터리 기술을 보여주기 때문에 각감을 받는 건데 내년에 2만 대가 목표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갑니다. 오 2만 대. 이거 엄청난 거 아니냐. 아주 강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지금 5%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나옵니다. 세단 가격이 7만 7,400달러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만 대를 목표한다. 목표하십니까? 아니요. 너무 작. 하긴 모르겠는데 처음 만드는 거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2만 대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합니다. 조금 작아 보이는데 제가 다른 거와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넘어갑니다. 폭스바겐이 시총이 1,300억 달러고요. 비아디가 1,300억 달러. 중국 차 아시죠? 그런데 루시드는 75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은 하루에 2만 대를 만듭니다. 하루에 2만 대. 그다음에 비아디는 붕괴 18만 대를 만들고요. 그런데 루시드는 한 해, 내년 한 해 2만 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수자가 아닌가 싶어요. 수자의 차가 한 땀 한 땀 만드는 게 아닌가. 이걸로 사실은 이런 비슷하게 비웃었던 게 한 2, 3년 전에 폭스바겐이 테슬라 보고 그렇죠. 이거랑 똑같이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그때도 우리가 자동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태양 쪽, 그러니까 친재생에너지 쪽으로 뭔가 하는 모습을 보였고 솔직히 자율주행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루시드는 그냥 물론 배터리가 기술이 좋아졌지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향후에 또 뭔가 추가가 될 수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본다고 하면 2만 대 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썩 탐탁치는 않다. 그렇죠. 2만 대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우리가 2만 대 성공했으니까 20만 대 못하겠냐? 200만 대 못하겠냐? 뭐 이걸로 기대하시는 거겠죠? 또 주가가 이렇게 탈력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첫 인도가 되고부터 올라갔거든요. 첫 차가 출시가 돼서 그 기사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좀 뭔가 평가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최근에 전기차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라 하면 또 우리 리비안도 뭐라 해야 됩니다. 리비안은 아예 매출이 없는 기업이니까 그렇죠. 이제 아예 그냥 차로 착한 기업이니까요. 전기차에 팬들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2만 대 복스바겐이 하루에 2만 대였다라고 조금 부정적인 멘트를 하고 싶어지만 참으시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런 것도 있겠죠. 엔비디아를 말씀드려서 주식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뭐 이런 크리스피 크림을 사지 말라든지 오틀리 같은 기업들 또 이런 기업들이 경고해서 주식을 안 사게 해서 돈을 지키는 것도 저 역할입니다. 그럼요. 의견은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좀 제가 욕을 먹더라도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 욕 먹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우리 저하고 슈퍼님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이 같이 있는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홈디포 시작이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홈디포가 전망에 3.92가 나왔으니까요. 엄청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 3.18보다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매출도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홈디포를 자꾸 달리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홈디포가 주택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국은 어차피 자기 스스로 집을 고칩니다. Doing your self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안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보통 집을 고치거든요. 고치는 붐도 있고 또 집이 워낙 오래돼서 수리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꾸준히 올라가는 이유는 확연하다.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치 수밖에 없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래에 있는 차트가 홈디포의 10년 동안 차트인데 정말 화타지 않습니까? 좋네요. 끝나지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홈디포는 팬데믹 때문에 아니고 원래 꾸준히 올라가는 게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디포하고 또 경제업체가 또 있습니다. 로우스.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 기업에 여러분들이 물론 한 달에 1년에 2배씩 올라가는 기업은 아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포트폴리 한 번 넣으면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합니다. 기업은 참 부럽습니다. 저렇게 DIY로 주택을 수리하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잖아요. 다들 개라지아가 그러죠? 자동차 창고 있고 그 안에서 뭔가 하고 다들 잔디 깎고 우리는 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DIY 하려고 그러면 어디 쿵쿵대는 소리를 내냐고 어디 벽에 못을 박냐고 뭐 이런데 진짜 축하하시면 하시면 좋아요. 집을 고치겠다. 문짝도 갈아보고 변기도 갈아보고 한 번 갈아보시면 어떠겠습니까? 제 집이 아니어서요? 본인의 집에 갈아줄 필요가 네,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그건 또 그렇게 본인의 집은 아니네요. 전략적으로요? 전략적으로 제 집이고 싶은데 아쉽게 아니고 자기 집일 경우에 하는 거죠. 자기 집이 아니면 절대 고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문장을 한번 바꿔봤는데 일곱 개를 제가 그날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힘들죠?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 이게 문짝이 말이죠. 한 2mm만 틀어져 안 맞으면 문이 안 닫힙니다. 저는 예전에 이사할 때 거기도 전세였는데 문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근데 문을 다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남의 집인데 그래서 문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제가 페인트를 샀거든요. 하얀색 페인트를 사서 문이 집에 한 6, 7개 되지 않습니까? 금방 마르겠지 생각을 했는데 와 이틀에 걸쳐서 바르는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와 어쩜 이렇게 오래 걸리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소리였고요. 좀 부럽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렇게 되는 게 부럽고 또 한편을 보게 되면 힘들겠죠. 고치는 분들이 근데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거 마당도 있고 잔디도 있고 한국은 쫓고 하니까 오늘 기사 보니까 뭡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가 아 아파트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다가 항의 전화 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 냄새 난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부러운데 하여간 미국은 오래됐으니까 집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스프트가 오랜만에 아웃포폼 의견을 제시하는 아이비가 나왔습니다. 크리에이크 스위스가 아웃포폼 의견을 제시하면서 무려 목표의 주가가 400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지금보다 약 19%가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 대한 성장성 애저가 지금 아마존 웹서비스를 바짝 따라 붙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조만간 제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피스에 확고한 자리매김 오피스 36 없이는 문서 이거 어차피 이게 오피스입니다. 안 됩니다. 꼭 써야 됩니다. 아니면 뭐 오피스 말고 뭐가 있을까요? 한글 있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그다음에 막대한 현금 창출 운영이 있다 보니까 자세서비스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좋은 의견에 불구하고 주가는 0.35%가 지금 올라가서 워낙 많이 오르니까 세계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놈의 인기 언제 사그러지나 이런 거죠. 이런 거 늘 인기 있었고 제가 BTS면 가끔 누가 칭찬해 주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로스피트가 사상 최고치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사상 최고치를 가볍게 한번 경신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골드망사스가 다시 한번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한 겁니다. 잘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 나오는 하늘색이 지수입니다. 지수.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보이는 파란색이 EPS인데요. 보시면 올해는 현재는요. 4,683포인트인데 EPS는 얼마 잡고 있냐면 202달러를 잡고 있습니다. 202달러를 209달러네요. 올해는 209달러 209달러 곱하기 22.5배 하면 딱 나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퍼는 22.5배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5,000백 잡고 있는데 왜 나오냐 226달러 곱하기 22.5하면 딱 나옵니다.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2년 뒤에는 236을 잡기 때문에 얼추 한 또 한 5,2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올해는 4,683 그다음에 내년도 5,100 그다음에 5,300 2,200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5,100을 잡으면 내년까지는 한 9%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편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골드막사스가 잘 찍습니다. 이런 걸 잘 찍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EPS로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EPS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파이 EPS를요. 팩트스탄 결과를 보여준 건데 이런 겁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면 단계로 돈을 벌까 그건데요. 그러면 시가에 사서 종가에 파는 거 그다음에 종가에 사고 다음날 시초가에 파는 거 두 가지 선택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장황한 리포트예요. 리포트고 약간의 주식을 연구하는 분이 쓴 건데 팩트스탄 결과가 쭉 있는데 제가 다 보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결과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2020년에 시초가에 사왔다가 종가에 판 경우 4.88% 88달러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9시 땡칠 때 사고 3시 반 땡칠 때 판 거죠? 그렇죠. 그럼 손해보는 거죠. 그럼 손해다. 그런데 반대로 종가에 사서 다음날 시초가에 던지면 무려 45.4달러가 이해들어 본 겁니다. 저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야 이거? 많은 분들이 특히 단계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앞을 A, 뒤를 B라 그러면 D가 오버나잇을 한 거고 A가 오버나잇을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버나잇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무서워해요. 왜요? 오버나잇이라는 건 결국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가져가겠다는 건데 반반이 일어나지 모르니까?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저렇게 오버나잇해서 가져가는 게 기관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하루하루 수익률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트레이드의 경우에는 사실은 후자가 용기를 낸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그걸 가져가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그럼 이게 다른 매매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국내 국장 국장도 마찬가지죠. 이게 상승장일 때는 오버나잇을 하는 용기가 결국에는 수익률을 갖고 가게 되고 장 중에 변동성으로 내가 먹겠다는 친구들은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장 끝나고 딱 팔 때는 진짜 잘해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그 다음날 눈 뜨면 1% 위에 시작하고 항상 그러니까 내려갈 때가 아니라면 미국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안 하는 친구들은 돈을 보기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저는 굉장히 생각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스파이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계속 한 주씩 삽니다. 샀다 팔고 또 사서 다음날 팔고 이렇게 쭉 2년 동안 했는데 이 교과를 얻은 거거든요. 똑같네요. 같은 원리네요. 그렇죠. 오버나잇라는 용기 용자의 주식이 용자의 주식이 용자의 주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그랬지만 올해는 또 38달러 5센트가 적게 손실을 받고 반대로 또 54달러 가까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 확연하게 갈리는 거니까 제가 결론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어차피 주식을 살 거라고 그러면 조금 장 막판에 가까워지면 사면 조금 이득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차피 제가 단타를 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살 거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좀 피곤하시겠지만 어려운 일이네요. 새벽 6시에 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분들한테는 뭔가 이점이 있다. 이거 보시면서 사고 믿고 지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주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 통계를 재미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글을 보시면서 그냥 바이홀드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수익이 컸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는 내가 언제 사면 조금 더 이득이 날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장끝에 가서 사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역사는 밤에 이뤄진다는 게 부장님이 굳이 쓰신 거죠? 역사는 밤에 제가 쓴 겁니다.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역사가 보통 밤에 이뤄지 않습니까? 약간 그 방송에 부적합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머릿속에 들어가 나왔는데 시카님은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 하셔가지고 공고를 밤에 하신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탄 했네요. 역사는 밤에가 아니고 수익은 밤에. 아 수익은 밤에. 보고 쓰러 갔다가 제가 다른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오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짧은 기사를 확인해 보고 맥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물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어제는 약간 빠졌고 오늘은 약간의 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용하네요. 아까 전에 분명히 콘 조건에는 지금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500이 0.05% 플러스고요. 다우도 0.16% 나스닥도 역시 0.04%로 아 이건 뭐 소폭이네요. 소폭 플러스는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벌써 연말 분위기가 살짝 나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하여간 플러스 났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맵을 보고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맵입니다. 지금 맵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웬일입니까? 테슬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죠? 0.78%가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오늘까지도 여기입니다. 여기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00달러는 일단 지지가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아주 뭐 큰 반등은 아니지만 오늘 내일 정도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주식이 팔더라도 그럼 좀 예견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엔비디아가 내일이 발표인데 오늘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페이팔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페이팔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반등하는 그런 모습 적발된 수가 조금 할 템이라 보시면 보나 보네요. 그 다음에 뭐 머크 먹는 코로나 치료를 만든 기업이죠. 화이자 마찬가지고 모더나까지 약간의 백신 관련 기업들 코로나 치료제 만든 기업들이 약간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 지금 혹시 팬데믹 상황 최근에 보신 거 있습니까 팬데믹 팬데믹이란 단어요 코로나19에 대한 현황 확진자의 모습 코로나19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덧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 쪽은 확 내려가고 있고요 일본도 확 내려갔고 그런데 유럽은 다시 치솟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이게 각각 달라집니다. 다 달라지고 있고 또 지금은 백신을 안 맞고자 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한국도 500만 명은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있으시더라고요. 부작용 때문에 안 맞는 거거든요. 부작용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약에 대한 부작용이 또 계속 언론에 나오면서 백신 안 맞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 백신 관련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먹는 치료제도 마찬가지 이게 또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주가 올라갔지만 별로 이렇게 호응 못 봤다 보니까 주가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에너지 있게 올라가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홈디포 실적이 좋았죠? 모호스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한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올라가면 좋은데 봐야겠죠. 이렇게 기사가 안 보일 때는요. 여러분들 CNBC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CNBC가 여기에는 시장 장 시작 전 주식이 움직이는 주식들 장 마감 후 그 다음에 장 중에 보통 많이 움직이는 정보 것도 보여주거든요. 밖에 안 보이시면 마켓 인사이더로 치시면 돼요. 마켓 인사이더 딱 치시면 되면 그쪽 메뉴로 넘어갑니다. 여기 딱 오시면 마켓 인사이더 있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 뭐가 같으냐면 여기 나오죠. 많이 움직이는 거. 프리마켓 때 많이 움직이는 게 뭔가. 장 끝나면 애프터 마켓 때 뭐가 움직이는 게. 그다음에 미드데이 장중에 움직이는 거 다 보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중요한 기업만 보겠습니다. 엑스텐 엔터프라이즈가 뭐냐면요. 테이저건 만드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테이저건? 지지직하는 그런 거潜죠. 마지막 인터넷 타고 때 떠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 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용품 테이저건 이런 거가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많이 올라가네요. 23.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간단히 확인하시면 좋고 사실 저희가 테이저건을 구매할 수도 없고 갖고 다니고 혹시 이 집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내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죠. 국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테이저건이 필요 없는 나라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노엘디파마 버핏이 이번에 신규 매수한 종류입니다. 7.8%가 올라가고 있고 이건 그냥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그냥 매수했겠습니까? 뭔가 있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관심이 없지만 아이디어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홈디파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 보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았는데 왜 1.12%밖에 안 올라가냐? 이미 사단 최고치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렸고요. 월마트 역시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주가 2%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내일은 타겟이 나오고요. 콜스, 메이시스 같은 백화점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 다 좋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 업체들이 유통 업체들이 굉장히 공우마 이슈라든지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들이 잘 대응했습니다. 지금까지. 워낙 이런 거에 예민하다 보니까 잘 대응해서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보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오토 파츠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이것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안 좋아지면서 여러분들 헤드윈이라는 게 있고요. 헤드윈? 이건 뭐라고 합니까 혹시? 저는 헤드뱅이는 압니다. 헤드뱅. 헤드뱅. 이건 압니다. 테일 위니가 있고 헤드 위니가 있는데 헤드윈들은 머리로 받는 바람은 뭐라고 하죠? 역풍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받는 바람이요? 머리로 받는 바람이요? 앞에서 부는 바람. 맞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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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쳐주는 뒷바람. 수풍? 숭풍이요? 숭풍이라고 뭐라고 하죠? 뒷바람? 하여간. 그래서 앞에 부는 그런 거는 보통 어려운 거니까 보통 이제 헤드윈이 앞에서 맞바람이 나아가기 어렵다. 약간 낭관이라고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 앞에 헤드가 한 테일이면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거니까 좋은 뜻이고요. 테일 위니는 좋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다시면서 또 순풍, 순풍, 순풍하라고 그렇죠. 순풍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또 축하하시면 다 아시는데 모를지 않으시고 아닙니다. 순풍하니까 산부인과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렇죠. 순풍, 산부인과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시드가 지금 주가 올라가는 하나입니다. 원래 13,000대 예약받았는데 17,000대까지 늘어났다. 이건 첫 번째 의견과 하나 또 2022년에 2만 대 2만 대 연간 2만 대 연간 2만 대 하루 2만 대 아니고요. 아직은 멀었다. 한 달 2만 대 아닙니까? 연간 2만 대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고무적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고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 2만 대 200만 대 할 그날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겠죠. 그렇죠. 오겠죠. 언제가 오겠죠. 언제가 오겠지만 최소한 1년 뒤에는 안 오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테슬라도 오래 걸렸습니다. 1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테슬라가 기업이 2007년에 2008년에 만들어진 기업이니까 한 12년, 13년 걸렸죠.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조금 미리 일찍 사서 뭔가 하시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생길로 들어간 걸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펠로톤 수집만 제가 전해드릴 건데 펠로톤이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 40%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펠로톤 혹시 제가 보유하신 거 아닙니까? 글로벌라이브에서 장우석 부사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심본이 피톤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주가 빠진 것만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지금 이게 뭡니까? 엄청 빠져있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지금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고점 대비 잠깐만요. 고점 대비 52%가 빠졌습니다. 선을 그어드릴게요.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되죠. 50% 더 빠졌는데요. 52%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또 빠집니다. 60%가 빠졌는데요. 왜 또 빠질까요? 또 악재가 나왔나요?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10억 달러의 또 유상진자 또 물량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펠로톤이 팬데믹 때 가장 수세를 여기서 올라간 거 보시죠. 다 까먹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확연하게 팬데믹 때 수세받았던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그런 시기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둘 다 위험하지만 이왕이면 여행 관련주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낫지 않을까 그것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얘기가 어느새 쏙 들어간 것만 봐도 참 세상이 좀 빠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빠릅니다. 이제 리오프닝 그러면 좀 진부한 얘기가 오히려 이제 그럴 정도로 느껴지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진부해지려면 진부해진 거고 약간 좀 나은 모습 보이려고 그러면 인사이트 있다는 말을 들으시려면 저희가 2000년도에는 핫했던 기술 변형 혁신이 뭐였습니까? 라이트버블이요? 닷컴버블 인터넷 속도 누가 빨리 하는지 우리 국내가 1등 새롬기술 하이텔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하이텔은 천리안 많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후반에는 뭐가 또 했습니까? 스마트폰 아닙니까? 옴니아? 그렇죠. 또 좀 더 얘기하면 암호화폐 쪽으로 아 2010년도 그때요? 암호화폐 많이 했죠. 암호화폐가 지금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지금 많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올해 전반부터는 메타버스의 어떤 추세거든요. 그런 걸로 보시면 얼추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은 어쨌거나 메타버스가 됐던 메타버스 할아버지가 됐던 돈 버는 기업들이 각각 받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세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메타 플랫폼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뭐 게임 관리자가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메타 ETF 메타버스에 대한 흐름이 왔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매수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세상 빠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3년 전에 개인 방송할 때 한 3년 더 된 것 3년 반 정도의 테슬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주식을 관심 있는 분만 아는 주식이 테슬라였고 굉장히 종토박에서나 얘기할 것 같은 종목이었는데 어느덧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가 됐고 또 메타버스도 불과 1년 전에는 뭐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 아는 단어가 됐으니까 요즘엔 또 NFT인가요? 네 NFT 있지 않습니까? NFT 약자 있습니다. 토큰 넌 있죠. 통조물 토큰 그 토큰 그런 걸 계속 변화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도퇴가 됩니다.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따라가기에는 저는 쉽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영이었습니다. 부사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미중 오늘의 가장 큰 오늘 가장 큰 뉴스라면 역시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미국이 좀 말랑말랑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중국이 과연 기존의 강대강 스탠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냐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 이제는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게 됩니다. 우리 2부에서 한국에 대해 강진영 교수님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었고요. 미국 주식에서 장우석 부사장님은 힌트를 주셨는데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오버나잇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타를 하려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 사고 장 후반에 이제 파는 어떻게 보면 장중 변동성을 노리는 투자는 최근에 한 1, 2년간에 굉장히 안 좋았다. 오히려 장 끝날 때 사고 좀 내 마음이 불안하더라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밤에 편하게 주무시면 아침에 수익을 좀 갖다주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알지만 용기를 내는 건 언제나 좀 쉽지 않은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우리 아아 잠깐만 아까 끝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다고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PD님이 신신당부했던 공지사항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TV에서 송기령 부장님의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수강생 분들에게 2022년 3프로 다이어리 세트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다이어리 받으실 주소를 취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와 3프로TV 앱 공지사항에서 가서 자기 주소를 강의 들으시는 주소를 넣으시면 저희가 2022년 3프로 다이어리 세트를 배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12월 초에 모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주소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더욱 따뜻한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오후에는 밤늦게에는 글로벌 라이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우리 바비정우 교수님이 오셔갖고 맨큐 교수님과 식사한 썰을 아마 풀어주시지 않으실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1부에서 계속됩니다.